다른 종류의 주스나 탄산음료에 비해 레모네이드가 가진 장점은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 더 건강에 좋은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모든 종류의 식단과도 잘 어울리며 하루에도 수차례 마실 수 있다. 이 모든 장점 덕분에 최근 레모네이드는 아침 일찍 마실 수 있는 인기 음료가 되었다. 아침에 신체는 모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다양한 작업의 영양소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신선한 레모네이드를 아침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부터 이 습관을 따라해보기를 권장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 9가지도 알아보자. 1. 신선한 레모네이드는 수, 분을 보충해준다. 아침 공복에 신선한 레모네이드를 마시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신체가 밤새 이른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몸의 수분을 땅과 소변으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건강하고 시원한 음료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 레모네, 이든의 항바이러스 및 항균 성분이 요로의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해준다. 빈속의 레모, 네이드를 매일 마시면 신장과 방광에서 생길 수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칼로리가 매우 낮다. 많은 사람들이 뇌를 활성화시켜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깨워주기 때문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신선한 레모네이드도 커피와 비슷한 효능을 주는 동시에 칼로리는 더 적다. 레몬 1개분의 즙을 물에 넣어서 마시면 딱 6칼로리밖에 안되며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로 가득 차있다. 4. 산화 손상을 방지해준다. 레몬에는 활성산소로 인한 신체 조직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항산화물질인 파이토뉴트리언트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즉 레몬 주스를 마시면 내부로부터의 조기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5. 비타민C가 풍부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레몬 하나에는 비타민C의 하루권 장 섭취량의 1월류길이 함유되어 있다. 이 필수 영양소는 세포 손상을 느리게 하고 피, 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다양한 유형의 부상회복에 도움을 준다. 6. 신체 산도의 균형을 조절해준다. 많은 사람들이 레몬의 신맛이 신체의 산성도 수치를 증가시킬 것이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레몬은 가장 훌륭한 알칼리 음식 중 하나로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신체의 산도를 회복시켜준다. 7.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준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의 또 다른 기능으로 면역 시스템의 반응을 늘려준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레몬에이드를 마시면 당신의 방어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을 막아준다. 8. 소화를 개선한다. 소화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중만 은수가 공복에 레몬물을 마심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 섬유질과 물 함유량이 변비를 예방해주고 염증을 완화해주며 속쓰림을 치료해준다. 9. 피부를 젊게 유지해준다. 레몬에이드에 있는 높은 항산화물질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조기 주름의 생성을 막아준다. 게다가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며 피부의 탄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주며 과도한 오일이 생성을 줄이고 여드름을 막아준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신선한 레몬에이드 만드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모든 효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따뜻하고 아무런 단맛을 첨가하지 않은 레몬에이드이다. 재료물 1컵 200ml 레몬 1개의 즙 만드는 방법물을 냄비나 주전자에 넣고 중간불로 데워서 마시기 따뜻한 온도로 만든다. 레몬을 쥐어짜서 그 즙을 따뜻한 혹은 뜨거운 물에 섞는다. 마시는 방법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신다. 아침을 먹기 전에 30분에서 45분 기다린다. 보다시피 신선한 천연 레몬에이드는 훌륭한 음료로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이상의 많은 효능이 있다. 매일 아침 레몬에이드를 마시고 얼마나 더 건강하게 변화할지는 껴보자.